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완전 송사리 밭 물고기가 있어? 어 물고기 있어 짱 많아 눈 감고 오셨네요 나무가 귀여워 다 다르게 생겼어 어 토가 다 다르게 생겼어 그치 얍 저를 찍어주나봐요 뒷모습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 나왔쥬 잘 나왔쥬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 보이나? 네 물고기 물고기 두둥둥 물고기 진짜?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다른 폴라로이드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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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쓴 놀아 르바이 귀여워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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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지연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요새 여왕 물고기 등장 제주석에 저리 Novak 저희도 타고 싶었는데 네.. 사람이 너무 많아서.. 아 이쁘다 내려가자 내려가보자 여기 내려가보자 좋다 시원하게? 밥 먹으러 왔어용 그 외에 있는.. 방은.. 다인 이거 좀 이게.. 북돼지 돌치기 뒤집을게요 응 너무 맛있어 소금을 먹어보았어요 파슬리 고춧가루 간장 간장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뭐 이는 못심 이는 안 Sweet & Noval 파이팅 동전 하이팅 파이팅 파이팅 열어볼 keyword 시문plan 뱅뱅 뒤집어 놓으셨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리치 망고 리치 망고는 꼭 먹어줘야죠 난 망고라시 나도 망고라시? 망고 요거트 쉐이크가 망고라시다 나도 망고 요거트 쉐이크 그럼 우리 지은아 망고 요거트 쉐이크 하나랑 까르마 하나 시켜볼까 안녕하세요 응 그게 그거야 날씨 쟤랑 짠할래? 아 그래 그래 쟤랑 같이 짠해야지 하나 둘 셋 짠 짠 됐어 귀여워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으 우리 다 사는거지? 예 너무 귀여워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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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요 이 색도 남성분이면 그냥 바로 출발시키세요 출발! 까꿍 그 날 놔두요!! 또 주말 지휘하는 중 설부 혼인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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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별로 없다 새소리가 너무 좋다 처음으로 사람 없는데 온 것 같아 나 이런데 너무 좋아 고용한데 꼬금쟁이 우와 너무 예쁘다 하늘이 오른쪽이 예뻐 이쪽이 예쁘다 여기가 뽀뽀조네 그런가 봐 아 예쁘다 예쁘다 수지야 소고기 조금 시들었는데 그나마 안 시들 응 왜요?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나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는 일지관이라나 한 6월 초 파멜리아이 관리에서 괜찮으려고 소고기 불러면 파멜리아이 그때 이뻤는데 진짜 이뻐서 완전 크게 돼있었잖아 아 좀 아 너무 이쁘다 그치? 너무 좋아 대박 낚수패 대단이다 낚수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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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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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수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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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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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 어디에 가졌지? 여기 너무 시원해 시원해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산장만으로 계단이 없어서 지수씨는 더운가 봐요 머리 틀어올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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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 갔어? 잠깐 사라져 이제 빛나봐 쑥돼지광정 지수광정 쑥돼지광정 처음 먹어봐 여기밖에 없어요 흐흐흐흐흐흐 전학교가 마약 마약 맛으로 약속하는 지나가다가 이끌려 먹는 곳 우리의 파슴이 맛있게 익어가는 느낌 안정돼 안정돼 소리아니나? 바탕면 어때 오케이